월세 받는 상가주택, 내년부터 월세 소득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되면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을 위한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월세 받는 상가주택, 월세 소득에 대한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상가주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질문들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기준인 기준시가 9억 이하는 주택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가 부분까지 포함해서 9억 이하인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가 된다면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비과세가 되느냐 그리고 과세가 된다면 주택에 대한 월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상가 월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질문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요건인 기준시가 9억 이하에 대한 기준입니다 제가 앞번 영상에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요건들을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따라 들어가시면 영상 참고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 중에 일부를 말씀드린다면 1세대 1주택자가 그 해당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된다 단 국외가 아닌 국내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상가 주택은 그 기준시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건축물로는 상가 따로 있고 주택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세법상에서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는 거죠 전체를 주택으로 볼 것이냐 주택은 주택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표를 보시면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분은 주택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해서 크고 작음을 따졌고요 그리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로 보는 부분을 나눠봤습니다 먼저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다면,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상가와 주택, 임차인이 모두 같아야 돼요 한 사람한테 상가도 세를 내주고 위에 있는 주택도 모두 세를 줬을 때 이때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상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아래쪽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넓고 크더라도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따로 구분하는 경우는 상가와 주택에 있는 임차인이 서로 다를 때 상가는 홍길동의 세를 내주고 주택은 갑돌이와 갑순이한테 이렇게 세를 줬다면 이때는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더 넓고 크더라도 주택과 상가가 구분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인터넷 상에서 올라온 글들을 보면 이렇게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면적과 상가 면적이 같거나 아니면 주택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오히려 더 적다면 이때는 무조건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가 부분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가 부분 사실관계 확인은 상가와 주택을 동일한 임차인에게 세를 줬을 때 그 임차인이 상가 부분을 완벽한 상가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에 딸린 용도로 써야 돼요 이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거는 정말 상가로 쓰고 있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택에 딸려가지고 창고나 이런 쪽으로 주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가는 아닌 이런 부분들 여기까지는 좀 봐주겠는데 누가 봐도 상가의 부분은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사청에서 당연히 그 상가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영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상가는 상가가 되고 주택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말 영세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정말 영세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간혹 주택으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해관계는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상가가 아닌 주거에 딸린 용도로 썼을 때 그때 상가도 주택으로 봐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과 상가를 구분했다면 이제 비로소 상가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이 소득이 어떻게 과세가 되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먼저 1세대 1주택자가 상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해서 구분했고요 그리고 이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이하일 때와 9억 초과일 때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준시가 9억은 상가 주택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상가 주택 중에서 주택 부분만 이것만 따로 떼서 개별 단독 주택 공시 가격으로 공시가 된 그 금액을 말합니다 혹시 상가 부분에 대해서 기준시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가시면 조회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우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하시면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개별 단독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다 기준시가 9억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때 보시면 먼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때 그러면서 기준시가 9억 이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주택은 확실하게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는 얼마가 됐든 비과세가 된다는 거고요 상가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로 내 기타 소득과 더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상가도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동일하거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다 라고 하시면 이때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과세가 됩니다 당연히 종합과세고요 이번에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할 때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주택은 비과세가 될 텐데 초과 될 때 이때는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과세가 되는데 이때 그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가 1년에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나에게도 이론적으로 그리고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종합과세 나의 기타 소득과 합해져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있겠죠 상가 월세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때에도 상가 월세를 주택과 같이 취급해서 주택 월세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이 같거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다면 이때는 주택에 있어서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하고요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가 되겠고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당연히 과세가 되고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는요 우리가 소득세와 부가세, 부가가치세죠 이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원칙적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앞서 제가 설명을 미뤄드렸던 그 상가 월세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 월세와 합산하는 경우를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 제목 보시면 상가 그리고 겸용 상가와 주택 같이 섞여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상가 부분에 이 월세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비과세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자야겠죠 이때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상가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가 주택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이면서 그리고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다름이 안 되고요 동일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상가 부분 사실관계 확인 후에 아 이거는 상가가 아니라 주택의 딸린 용도로 쓰고 있구나라고 세무당국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주택과 같이 포함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죠 그 조건이 아니라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주택 월세와 합산해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아쉽게도 그래서 아쉽다고 하긴 좀 그러겠네요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어쨌든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할 때 이때 주택과 상가 임차인이 동일하고 한 사람한테 상가도 세를 내주고 주택도 다 세를 내줬을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후에 그 상가는 상가 목적이 아닌 주택의 딸린 용도로 쓰고 있구나라고 과세당국이 인정을 해줄 때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버는 경우예요 그래서 상가 월세를 주택 월세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 월세가 주택과 상가에서 나오는 모든 월세가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초과한다면 그때는 종합과세 내 개인의 기타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다주택자는 당연히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안 되겠죠 주택은 과세가 되고 이때에도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과 상가 임차인이 동일하고 그리고 상가 부분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 상가를 상가 목적이 아닌 주택의 딸린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이때도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택과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를 신고해야 된다라는 경우에 주택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 부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지 주소가 같다면 한 주소지 안에 있다면 하나의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으로 주거와 상가를 같이 등록해서 업종 코드로 등록합니다 같이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세받는 상가주택 주택에서 나오는 월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각각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 과세가 된다면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상가주택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설명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상가주택은 정말 일관계가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꼭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세무세 한 번 더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추천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가주택